아침에 일어나 시작하는 일 너의 메시지를 읽고 답해야 해 머릴 감고 옷을 입고 나서 내게 전화를 걸어야 해 그리고 너를 웃음 짓게 해줘 예쁜 말들로 인사를 건네고 네가 보낸 오늘 너의 하루를 웃으며 들어줬었지 내 하루 일과에 내게 전화할 일이 많은데 어째서나 그러질 못하니 더와의 습관이 이제는 많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 더는 내게 울리지 않는 너의 이름 해가 질 때쯤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물어 한참 얘기하다 안녕 인사를 하고 네가 전화를 끊길 기다렸었어 내 하루 일과에 내게 전화할 일이 많은데 어째서나 그러질 못하니 너와의 습관이 이제는 많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 더는 내게 울리지 않는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아직 건네지 못한 말들 중에 미안하단 말 그 말만 할 수 있게 해줄래 이렇게 난에게 전화해야 할 이유가 많아서 어쨌든 나 전화를 해야 했어 슬플 텀만이나 두렵고 무서워 그래도 네 한마디 힘들어야 그제야 하루가 끝나니까